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3단에 7톤 엔진, 1기를 조립하고 납품을 했는데 앞서 1, 2단에 됐던 75톤은 거의 세계에서도 일곱 번째, 굉장한 구술력이 필요한 그런 엔진이었습니다. 또 H그룹의 또 다른 방산전자 시스템 전문 계열사가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우주인터넷 기업인 윈앱이라고 하죠. 여기에 약 3억 달러, 3천 5백억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사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L그룹은 미래 사회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되는 AI 분야의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AI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그리고 인재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인 L그룹은 초거대 AI 개발에 나섰습니다. 초거대 AI가 뭐냐,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학습, 판단, 행동하는 인간의 뇌구조를 닮은 AI를 말합니다. L그룹은 초거대 AI를 통해서 제품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고객 상담하고, 각 사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철강사, 피사, 국내 탑이고요. 세계에서도 탑인 이 피사인데, 피사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철, 제강, 재련을 하면 쉽게 말해서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신환경,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사, 피사는 바로 탄소를 줄이는 숙제를 위해서 수소환원제철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현재도 저탄소 원료를 대체한다든가 철 스크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수소환원제철로 아주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실제로 수선환원제철 설비로 단기적 전환을 추진하는 로드맵도 설정을 했고요. 또 세계적인 철강 업체와 공유를 하면서, 철강사들이 어떻게 탄소 연료를 줄이면서 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런 얘기들 보면, 그리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세계 수준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 맞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